1. 메가스터드의 수학 16번은 당연히 4점짜리죠. 4점짜리고 도형에 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ax제곱, y는 ax제곱이 있고 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x 플러스 1, y는 2분의 1x의 플러스 1의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단순하게 ax제곱으로 그려져 있는 이 쉬운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x 플러스 1라고 하는 직선 하나 있죠. 이렇게 이 녀석들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습니다. p라고 하고 q라고 하고요. 당연히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pq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pq의 중점 m에서 pq의 중점 m에서 y축에 내린 순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mh의 길이가 1일 때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힌트죠? 이건 중점의 x자표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p와 q의 무엇인가에 교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점을 각각 알파, 베타 설정할 건데 이것이 지금 1, 어쩌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 2분의 3이 되겠죠. 1,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반 쪼개었을 때 1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문제가 마지막에 pq의 길이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pq의 길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어쩌구, 베타, 어쩌구라고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pq의 x자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설정했는데 그 녀석들은 어떻게 나오는 아이들이냐면 ax제곱이랑 그리고 1x2랑 같다고 두었을 때 나오는 그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ax제곱-1x2랑 이렇게 만들어지고 양변에 2 곱하시면 2ax제곱-x-0의 두 근이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인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알파와 베타의 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두 근의 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그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공식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게 지금 얼마?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는 지금 얼마냐면은 4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식이 명확해졌죠. 지금 2차 함수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아이였고 그 다음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아이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도 알겠지만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진 않아요.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x제곱-2분의 1x-1이 0이었었고요. 그 다음 양변에 4를 곱하시면 x제곱-2x-4는 0인데 보다시피 인수분해 깔끔하게 안 되죠. 그럼 알파와 베타에 우리가 뭔가 좌표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쓰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알파와 베타를 알고 있잖아. 알파, 베타 아까는 더함이 2였고요.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얼마 씁니까? 마이너스 4였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 PQ의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할 겁니다. 얘는 알파, 물론 여기다가 a알파제곱이라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 1차식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2분의 1알파 플라스 3라고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Q는 베타, 2분의 1베타 플라스 3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럼 루트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면 어차피 1은 지워지고요. 2분의 1로 묶여가지고 2분의 1로 묶여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잘 봐. 자, 2분의 1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한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가 되잖아. 그거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루트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플라스 4분의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가지고 밖으로 쑥 빼세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지금 양수니까 베타 빼기 알파 쑥 나가고 남아있는 건 누구냐면 1 플라스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5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잡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곱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4개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4에다가 플라스 16이니까 20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5에다가 2루트 5 곱해주시면 샥샥 지워져가지고 얼마? 5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답이 5면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